똑같은 방법으로 땡기시면 되요 첫번째 동발은 없습니다 꽝이네요 아쉽게도 예 거기 꺼내면 아까처럼 줄 땡겨보세요 아니 두개 다 같은거에요 그냥 땡기면 되요 그건 놔두고 물 밖에 놔두고 땡겨요 땡기세요 계속 밖으로 예 야 요건 좀 무겁다 그래요? 줄이 짧아요 그게 저건 줄 길게 했는데 뭐가 들었을수도 있겠다 운이 좋으면 안하고 한마디 드리면 오늘 저 안하고 매운탕 김치에 고추장 넣고 아니 진짜 요건 좀 뭔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좀 길어요 아 이게 좀 길어요 으쌰 소리가 나야되요 탁탁탁탁 아니 이제 옷끄냈을때 얘가 파닥파닥파닥 하거든요 이게 안하고 밖에 안될거에요 거의 쭈꾸미 예 쭈꾸미 아니면 네 아 이거 줄이 다 안풀렸네 아니 괜찮아요 땡겨요 상관은 없어요 아니 아니 또 하나 더 끄네요 하나 더 있어요 예 소리 안나죠 땅땅땅땅 아니 그거 아니죠 반대 반대 다른거 그거에요? 아닌데 그거 아닌데 반대꺼꺼 거기 앞에요 앞에 아니 지금 무릎 앞에 아 무릎 앞에 아니 거기 말고 앞쪽으로 그거 놔두고요 그거 놔두고 아니 그거 땡겨진거 아니 아니 거기 예 그거 예 예 예 냄새 맡는데 냄새는 미끼가 있으니까 하나 있죠 올라오죠 꽝인가 보다 네 얘는 얘는 왜 보는데 거기 돌로 놨어 그래요 하하하 없어요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Пока